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받은 불법 정치 자금 액수가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르면 내일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송 전 대표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무렵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후원금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모두 7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앞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3억 원 가까운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박 전 회장 외에도 후원자 6명이 4억 원 정도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에 전당대회에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정당법 위반 혐의 외에 7억 원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도 적시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박용하 전 회장이 건넨 3억 원 중 4천만 원은 소각장 증설 인허가 민원 대가로 건넨 뇌물로 의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에 뇌물죄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외곽 단체 후원금을 불법 정치 자금으로 처벌하면 후원을 통한 정치 참여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며 소각장 인허가 등 대가성도 없는 순수한 후원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송 전 대표를 불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비롯해 외곽 조직을 뇌물이나 정치 자금 창구로 이용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검찰은 조사 이후 돈봉투 살포 의혹과 후원금 모금의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